찰스 디켄스의 두 도시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두 가지 약속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찰스 다네이는 영국에서 불문학에 정통한 고급 프랑스어 교사가 되었다. 오늘날이라면 불문학 교수 정도로서 그 당시에는 튜터라고 불렀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프랑스어를 연구할 여유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과 상상력의 보물상자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해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정확한 영어로 쓰고 번역할 줄도 알았다. 이 정도의 선생이란 당시에 있어선 구하기 힘든 존재였다. 왕족은 끝내 왕족 행세를 구집했고 왕도 여전히 왕자를 지키고 아직 그들이 교사급으로 몰락하기 이전의 시대였으며 텔슨은행 장부에서 떨어져 나간 귀족들이 아직 요리사나 몫으로 전락하기 전의 시대였으니까 그는 선생으로서 그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면하게 힘쓰는 학생들에게 비상한 기쁨과 혜택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품위 있는 번역가로서 사전 지식 이상의 것을 자기 작품 속에 재현시켰다. 이리하여 젊은 다네이는 빠른 시일에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는 고국 프랑스의 국정에 정통했다. 때마침 시대는 바야흐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치열하게 고조되어 가던 무렵이었다. 이렇듯 그는 크나큰 인내심과 식을 줄 모르는 노력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생애의 얼마 동안을 케임브리지에서 지냈다. 그곳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세간 통각격인 그리스 및 라틴어를 교수하는 대신 유럽 각국의 현대어를 강의했고 기타의 시간은 런던에서 보냈다. 사계절 내내 여름이 계속되던 에덴의 시대로부터 대부분 겨울이 계속되는 고위도의 나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나이의 세계란 한결같이 하나의 길, 즉 여인을 사모하는 길을 걸어왔다. 이는 찰스 디네이가 보여진 길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 이래 루시 마네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파도치는 바다 저 너머 길고 긴 먼지 풀썩이는 길에 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황량한 성에서의 암살 사건, 즉 자신의 숙부의 사건에 관해서는 한 번도 그녀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다시 찾아든 어느 여름날, 대학 강의를 마치고 늦게서야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한 소호거리 모퉁이로 발길을 옮겨놓았다. 그것은 마네트 박사에게 자기 심중을 털어놓을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여름날의 하루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면 루시마네트가 프로스양과 곧잘 외출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던 터였다. 마침 박사는 창문 옆에 알라교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옛날, 그의 고난의 시대에도 한때 그를 지탱했고 그러므로 더욱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게 했던 그의 정력이 이제 점차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금 그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결단력과 강렬한 행동력을 가진 참으로 정력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다. 찰스다네이의 모습이 나타나자 박사는 책을 놓고 악수를 청했다. 찰스다네이, 자네를 다시 만나니 기쁘군. 요 3, 4일 동안은 자네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네. 어제는 미스터 스트라이버와 시드니 카턴도 이곳에 왔었는데 두 사람 다 자네의 귀환이 예상보다 늦는다고들 말했다네. 그분들께서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그는 그들 이야기를 조금 쌀쌀한 틀어 말했다. 하지만 박사에 대해서는 지극히 열렬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마네트 양은 아, 잘 있네 하고 말한 박사는 여기에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 자네가 돌아와서 우리는 모두 기쁘네. 딸애는 집안일로 잠시 나갔지만 곧 돌아올 거라네. 마네트 박사님, 전 따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일부러 그 기회를 타서 온 것입니다.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런가 의자를 이리 가까이 가져와서 이야기하세나. 청년은 의자를 가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말을 끄집어내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은 눈치였다. 저, 마네트 박사님. 전 근 1년 동안이나 댁과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윽고 그는 이렇게 실마리를 풀었다. 바라건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말을 멈추라고 박사가 손짓하는 바람에 그는 여기에서 입을 다물었다. 박사는 손을 내밀고 한동안 그대로 있더니 다시 그 손을 움츠리며 말했다. 루시 얘긴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딸 이야기를 하기란 거북한 일이라네. 또 자네와 같은 투로 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란 나에게 힘든 일이네. 저는 열렬한 찬미와 참된 존경과 깊은 사모의 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그는 공손히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입을 열 때까지 또다시 따분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것을 믿네. 자네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박사님.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게 계속하게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을 박사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얼마나 진지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저의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쌓아두었던 희망이며 공포며 근심거리를 알지 못하시고선 말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저는 따님을 호의와 우애와 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 사랑일 겁니다. 박사님께서도 옛날 사모님을 사랑하신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 옛날의 일을 돌이켜보시고 저를 위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박사는 눈을 내리깔고 외면을 하고 앉아있더니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또다시 허둥지둥 손을 내밀며 외쳤다. 그 소린 그만하게 여보게 그 얘긴 언급하지 말아주게 부탁이니 그 옛날을 회상하지 않게 해주게 그의 외침은 실제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절규와도 같았다. 미안했네 루시에 대한 자네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니 그 전만은 안심에도 좋아 잠시 후 박사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의자 속에서 다네이 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내리깔았던 시선을 들어 상대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있는 박사의 백발이 흩어지며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누구를 가려져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두 눈은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네이는 존경이 넘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네트 박사님,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매일같이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과 마네트 양 사이의 애정이 유별나게 다정하고 너무 감동적이며 부녀간의 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남이 따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에서 키워진 것임을 보아온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네트 박사님,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성장한 한 사람의 여자로서 효도와 애정을 갖고 있는 동시에 아버님에 대한 온갖 사랑과 어린 시절 그대로의 믿고 의지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려서 양치를 모르고 자란 따님은 따님은 지금 열성과 품위와 한결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아버님께 헌신하고 있으며 그것은 박사님께서 따님과 같이 계시지 않았던 그 옛날의 애정과 신뢰의 결정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숨은 약간 빨라진 것 같았으나 마음이 동요된 빛은 일체의 감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친애하는 마네트 박사님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님과 이처럼 신성한 빛에 둘러싸인 박사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참을성 있게 참고 참아왔습니다. 아버님과 따님 두 분 사이에 저의 사랑 아무리 열렬한 사랑일지라도 저의 사랑이 끼어든다는 것은 박사님의 일생에 아주 신통치 못한 것으로써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는 건 제가 그 전부터 느껴오던 것이며 지금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도 아는 일입니다. 나는 자네의 말을 믿네.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그것을 믿네. 그녀의 아버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다네의가 말했다. 그의 귀에는 박사의 낙고 침통한 음성이 비난의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다행히도 언젠가 따님을 저의 아내로 삼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느 때고 따님과 아버님의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드릴 수 없을 것이며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따위 행위는 당연히 바랄 수 없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먼 훗날에라도 제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깃들여 있고 제 가슴속에 숨어있다면 저는 지금 박사님의 영예로운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박사의 손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마네트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프랑스로부터 자유의사로 망명해온 사람이며 박사님처럼 혼란과 압재와 비참한 나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박사님처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수많이 타국에서의 생활을 쟁취하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믿으면서 박사님과 운명을 같이하고 박사님의 생활과 가정을 같이하고 죽는 날까지 박사님께 효도를 다하려는 생각 그것뿐입니다. 박사님의 따님으로서의 박사님의 벗으로서의 루시의 특권을 토막토막 잘라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와서 가능하면 따님이 박사님과 더욱 결합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에 대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단지 순간이기는 했으나 냉담한 표정 아닌 반응을 표시하며 의자 손잡이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나서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다.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얼굴에 나타나 보였다. 이때 얼굴에 나타난 갈등은 어두운 의욕과 공포에 쌓인 그런 것이었다. 자네가 그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말해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네. 그래 나로서도 가슴을 다 털어놓고 아니 다 털어놓을 순 없는 노릇일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런 기분으로 나갈 생각이네. 그러나 자넨 루시가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근거라도 가지고 있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면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청혼자의 선택에 있어서 아버님의 말씀이야말로 따님은 물론 그 주위 온 세상에 비중이 큰 것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네트 박사님 그런 까닭에 철스 단위인은 겸손한 어조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도리어 절대로 그 한 말씀을 바라고 싶진 않습니다. 잘 알았네. 사랑이란 너무 가까운 경우에도 너무 먼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법이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너무 간절하게 행복에 사로잡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모양이네. 이 점에 한해 내 딸 루시는 나에게 그 같은 신비로운 존재란 말이네. 즉 나로서는 내 딸의 마음을 전혀 추측할 수 없단 말이지. 마네토 박사님 부탁드릴 말씀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님에게 여기에서 그는 우물쭈물 말을 흐렸으므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 다음 말을 받았다. 다른 청혼자가 있는가 그 말인가 맞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잠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꾸했다. 자네 여기에서 미스터 카턴을 직접 만난 일이 있었지. 미스터 스트라이버도 가끔 보았을 테고 그렇다면 나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청혼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 다 그럴지도 모르죠. 뭐 두 사람 다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르지. 말이 끝난 다음 박사가 다네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박사의 눈초리가 가늘어지면서 그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네이는 박사의 손에 잡힌 자기의 손까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사의 손에선 점점 힘이 풀려나가더니 마침내 축 늘어져 버렸다. 자네 나에게 뭐라 그랬지? 마네트 박사는 얼굴에 미소를 띄며 말했다. 그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좋을지 어리벙벙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박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니 저도 마땅히 박사님께 그 보답을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현재의 제 이름은 외가의 성을 약간 바꾸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의 이름을 바꾸었으며 제가 영국에 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 인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만 두 개 박사가 외쳤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욱 박사님의 신임에 보답하고 학사님 앞에 아무런 비밀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만 두 개나 다 박사는 두 손으로 자기의 귀를 막더니 두 손으로 다네이의 입을 막기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해주게. 지금은 그만두고 루시가 자네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아침에나 얘기해주게나. 약속하겠나? 네. 기꺼이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악수하세. 곧 딸애가 돌아올 걸세. 오늘 밤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그애에게 보이지 않는 게 좋겠네. 그만 어서 가게. 신께서 자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비내. 찰스단에이가 박사득을 떠난 것은 벌써 날이 저문 뒤였다. 루시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 후였다. 날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다. 루시는 혼자서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프로스가 곧장 2층으로 올라갔으므로 그러나 항상 앉아계시던 아버지의 독소용 의자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루시는 아버지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불러보았다. 침실에서 망치지라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가운데 있는 방을 가볍게 건너 아버지 방을 문턱으로 들여다보고 나선 깜짝 놀란 기색으로 다시 뛰어나와 피가 다 얼어붙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아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 그러나 그녀의 마음의 동현은 곧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상냥하게 아버지를 불렀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망치소리는 멎었다. 곧 그가 나와 딸을 맞아들였다. 한동안 아버지와 딸은 함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날 밤 딸은 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구두 만드는 연장통이나 그전부터 미완성인 채로 있던 구두 모두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11장 한 친구의 회상 시드니 카턴 번치 한잔 하세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변호사 스트라이버는 밤인지 새벽인지 모를 애매한 시간에 자기 동료에게 말을 건넸다. 시드니 카턴은 요즘 들어 평소에 두 배나 되는 양의 일을 해왔다. 스트라이버가 오랜 휴가를 갖기 전까지 서류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정리 업무도 막바지에 달했다. 시드니 카턴은 유능한 편이었으나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오 착실한 편도 못 되는 위인이었다. 그를 부려먹는 데는 밤새도록 많은 물수건이 필요했고 그 물수건에 앞서 그에 묻지 않는 굉장한 양의 술이 필요했다. 그가 머리에 동염했던 수건을 풀어 대하 속에 던졌을 때는 그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어이 스트라이버 번치 한잔 새로 만들었나 아 지금 만들겠네 스트라이버는 가죽 벨트 속에 두 손을 쳐넣고 소파에 나자빠져서 방 안을 둘러보며 위풍당당한 기세로 말했다. 카던 자 여길 좀 보게 자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할 테니 내 얘기를 들으면 날 자네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빈틈없는 인간은 못된다고 생각하게 될 걸세 나는 결혼할 짝정이네 자네가 그래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니야 자 자네 뭐라고 말 좀 해보게 난 이러고 저러고 늘어놓을 마음이 없네 그래 상대는 누군가 자네가 맞춰보거나 새벽 5시에 더구나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맞히긴 뭘 맞힌단 말인가 저녁이나 낸다면 자네 소원대로 어디 맞춰볼까 이보게 시드니 카턴 난 자네가 내 일에 눈치를 못채는데 정말 실망할 뿐일세 자네는 도대체가 둔감한 놈이니까 그 반면에 스트라이버 잔은 센스가 빠르고 시적인 양반이고 시드니 카턴이 펀치수를 천천히 저으며 응수했다 이보게 시드니 감히 내가 로맨스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는 마음이 상냥한 축에 끼일 거야 스트라이버는 허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 그런 점이 자네가 나보다 행운하라 할 수 있겠지 이보게 시드니 그 점에 한해서 뿐만 아니라 내 말은 나라는 사나이는 그러니까 좀 더 좀 더 뭐랄까 여자에게 상냥한 신사라고 해두지 시드니 카턴이 퉁명스럽게 받았다 이보게 시드니 난 말일세 여자 앞에 나가면 자네보다는 훨씬 더 여자의 마음에 들도록 신경 쓰고 여자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에 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일세 그래서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내 얘기를 들어보게 시드니 자넨 거참 거참 법정에 서서 뻔뻔스런 행동을 하는 자네 같은 사나이가 창피니 무늬하는 걸 보니 상당히 수지 맞는 거닐 모양일세 시드니 카턴이 대꾸했다 이보게 시드니 자네를 잘 지도해 주려고 내 정식으로 이야기하네만 자넨 그런 사회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나이란 것을 일러주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네 즉 자넨 불유쾌한 존재란 말씀이야 그 말에 시드니 카턴은 손수 만든 펀치 술 한 잔을 들이켜며 껄껄 웃어댔다 스트라이버는 점잖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보게 친구 딸 좀 봐 난 자네보다는 내 자신을 환경에 맞출 필요성이 적은 사람이야 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환경에 맞는 사람이란 말씀이지 그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건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야 글쎄 난 스트라이버 자네가 그런 짓을 하는 건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정책상 이란 말일세 주의 주장이 있어서 하는 짓이다 그 말이야 이봐 시드니 딸 좀 보게 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걸세 하지만 자넨 지금까지 자네 결혼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래 여자는 누군가 그런데 말일세 그 여자 이름을 발표함으로써 자네의 기분을 나쁘게 해주고 싶진 않다네 시드니 스트라이버는 자기가 이제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겉으로 남아 우정을 표시하는 채 하며 계속 말을 했다 시드니 자넨 말로 하는 반만큼도 본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야 자네 말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면야 문제는 하나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자질구리하게 서론을 늘어놓는 것은 자네가 그전에 한번 그 젊은 여인에 관해서 본심인지 아닌지 멸시하는 투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내가 그렇다네 확실히 시드니 자네가 바로 이 방에서 시드니 카터는 자신의 펀치잔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의기양양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펀치를 마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의기양양한 친구를 바라보았다 시드니 자넨 그 젊은 여인을 금발 인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나 그 젊은 여인은 마네티양을 가리키는 말일세 만약 시드니 자네가 그런 방면에 센스가 있는 사나이라든가 또는 섬세한 감정이라도 갖고 있다면야 자네가 그런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내가 화도 냈겠지만 자네는 그런 위인도 못되니까 자넨 전혀 그런 센스가 없는 친구니까 말일세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나이가 내 그림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거나 음악을 모르는 자가 나의 음악 일부를 듣고 왈가왈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네 말을 듣고도 난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시드니 카터는 펀치전을 수없이 들이켰다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철철 넘치는 술잔을 계속 들이켰다 시드니 이제 다 알았겠지 뭐 재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네 그 여잔 매력있는 여자니까 난 내 뜻대로 할 결심이라네 물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그 여잔 나를 상당히 유능한 사람 빨리 출세할 사람 어느정도 출중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나라는 인간이 그 여자에게는 한줌의 재산 정도로밖에 안 여겨지겠지만 나에게는 그 여자가 상당한 정도의 재산이 된단 말이야 어때 시드니 자네 놀랐나 왜 내가 꼭 놀라야 되겠나 시드니 카터는 여전히 펀치를 들이키며 태꾸했다 그럼 찬성이란 말이지 왜 내가 찬성하면 안 된단 말인가 좋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드니 자네는 쉽게 찬성해 주는군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전보다는 돈을 끔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매우 떠들어들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도 않고 자넨 이번 기회에 자네의 옛 동기동창생인 바로 내가 상당히 의지구든 사람이란 걸 잘 알았을 걸세 이봐 친구 난 조금도 변화 없는 이따위 생활 방식엔 지쳤단 말일세 가정을 갖고 싶어졌을 때 한 사나이가 가정을 갖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더구나 마네트 양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척 분별 있는 행동을 할 테고 또 내가 항상 명예로운 일을 하도록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난 결심을 했단 말일세 여보게 시드니 이번엔 자네 장례에 관해서 한마디 하겠네 알다시피 자넨 좋지 않은 길을 걷고 있네 자네는 정말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자네는 도대체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자네 생활은 무릴세 장차 어느 날이고 녹아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비참할 걸세 자네도 곁에서 함께할 여자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풍요한 후원자인양 말하는 스트라이버의 모습은 두 배나 커 보였으며 네 배나 눈에 거슬려 보였다 스트라이버가 계속 충고하듯이 말했다 이 보게 시드니 잘 좀 생각해보란 말이야 난 나대로 생각해볼 테니 자넨 자네대로 잘 좀 생각해보게나 다시 말하자면 결혼하라 그 말일세 자네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마련하라고 뭐 자네가 여자에 대해서 취미가 없건 이해가 되지 않건 또는 거기에 맞는 재치가 없건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말고 누구 하나를 잡으란 말일세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여자를 하나 잡으란 말이야 뭐 여간집 주인이라든가 하숙집 여주인쯤 되는 여자를 잡아서 궂은 날에 데뷔해 결혼해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네에게 어울리네 글쎄 생각을 좀 해보게나 시드니 카턴 알았네 생각을 좀 해보지 시드니 카턴이 퉁명스럽게 받았다 12장 상냥한 사나이 너그럽게도 의사의 딸에게 행운을 선사하겠다고 결심한 스트라이버는 장기 휴가차 그 도시를 떠나기 전에 그 행운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마음속에서 한바탕 토론을 전개한 끝에 일체의 준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쯤 해두면 9월 29일 미클머스 한두주일 전이나 뜨는 미클머스와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힐러리 기간 중간에 있는 짧은 크리스마스 휴가 중이나 두 기간 중 편리할 때에 약혼하도록 주선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스트라이버는 복스홀가든의 동반을 마네티양에게 정식으로 초청함으로써 그의 장기휴가의 테이프를 끊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 레인들로 유언주로 합시다 하고 장소를 변경해보았으나 역시 실패했다 여기에서 사태는 그가 소우에 출두하여 자신의 고상한 심정을 선언함이 타당하게끔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스트라이버는 장기휴가를 계획했던 첫날 템플러부터 소우를 향해 어깨를 으쓱대며 걸어갔다 그가 아직도 템플바의 세인트 던스턴 쪽을 걷고 있을 때부터 벌써 소우의 반은 도착한 기분으로 잔뜩 허풍을 떨며 힘없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포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누구든 배심 좋고 대찬 사람이라고 감탄의 눈을 크게 뜰 것이다 길가는 도중 그는 텔슨은행에 부딪혔다 텔슨은행에는 예금에 둔 것도 있거니와 또 마네트 집안의 친구인 로리와도 아는 터였으므로 은행에 들러 곧 소우 쪽의 지평선이 환해질 것이라고 로리에게 알려지고 싶은 생각이 스트라이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목구멍에서 죽어 넘어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은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계단 두 개를 헛디뎌 고꾸라질 뻔했다 두 사람의 늙은 출락겨운 곁을 지나 로리가 큰 장부를 앞에 놓고 앉아 숫자를 써놓고 괴선을 긋고 있는 곰팡내 나는 뒷방으로 어깨를 으슥대며 들어갔다 창살의 창살의 수직 철봉까지도 숫자를 기입하고 긋는 괴선처럼 보였고 이 어두컴컴한 방안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계산기구로 보였다 안녕하시오 재미 좋으시오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간에 있어서도 멋대가리 없이 덩치만 커 보이는 것이 스트라이버의 일대의 특징이었다 텔슨 은행 안에서도 그의 덩치는 멋없이 커 보였던지라 방 저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행원들이 저항감 섞인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그들의 눈초리쯤 단번에 위앞에 벽에 찍어 눌러버렸다 분별이는 노을이는 그런 경우에는 손님에게 이렇게 대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스트라이버 그리고는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것은 은행장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언제나 텔슨의 은행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독특한 악수 강경이었다 그는 텔슨은행을 위해 악수하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악수를 했을 뿐이었다 저에게 저에게 부탁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로리는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 고맙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온 것입니다 미스터 로리 제 개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해서요 오 그렇습니까 전 지금 말입니다 선생의 절친한 어린 친구 마네트 양에게 결혼 신청을 하러 가는 길이랍니다 오 철원 로리는 턱을 쓰다듬으며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스트라이버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선생 오 저런 이라니 거 무슨 뜻이죠 미스터 로리 그러자 사무가가 대꾸했다 네 말씀은 말입니다 물론 우정과 호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선생에게 일대 명예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말씀은 선생께서 탐내셔도 좋을 것으로 사려된다는 말씀이기는 하오나 왜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스터 스트라이버 여기에서 말을 멈춘 미스터 로리는 기괴묘묘한 태도로 스트라이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내심 억지로라도 다음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여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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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태도였다 정말이지 그건 너무나도 선생다운 처사로군요 원 참 스트라이버는 스트라이버는 트지만만한 손으로 책상을 탁 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스터 로리 선생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소만 글쎄 저로서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댁으로 가시는 길이 아닙니까 로리가 물었다 곧장 가는 길이라니까요 스트라이버는 주먹을 쥐어 황하고 책상을 쳤다 하지만 나 같으면 가지 않을 깹니다 어째서지요 그 까닭은 더구나 청원권인데 성공하리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는 나 같으면 안 갈 거라는 거지요 제기랄 그 한마디로 만사 끝장이 났군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노리는 먼 발치에 있는 은행장을 힐끔 바라보고 나서 노기 등등한 스트라이버에게로 다시 시선을 옮겼다 미스터 스트라이버 상대는 젊은 숙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당칫히도 당칫히도 하는 당칫히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텔슨은행의 은행장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로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버가 화낼 차례였으나 함부로 떠들어들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의 혈관은 위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평상시나 다름없는 정상상태에 놓여 있었던 로리의 정맥 역시 그가 화낼 차례가 되자 좋지 못한 상태에 빠졌다 미스터 로리 선생이 일부러 저에게 이 영국의 유능한 변호사 스트라이버에게 소호에 가서 정원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시다니 이거 놀랄 일인데요 스트라이버 선생 나의 충고를 원하시오 그렇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소이다 그러나 미스터 스트라이버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일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선생께서는 괴로우실 테고 바네트 박사가 선생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기도 괴로우실 테고 바네트 양도 직접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란 괴로울 것이라는 거요 잘 아시다시피 영광스럽고 다행하게도 저는 그댁과 친근히 사귀고 있는 터이니 선생께서 좋으시다면 선생의 대리인이라든가 선생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처지를 완전히 떠나서 말씀이오 그들과 만나 약간의 관찰도 해보고 판단도 해본 다음에 뒤집어 엎든 어떻게 하든 해보는 게 어떻겠소 만약 그때 가서 결과가 흡족지 않으시면 선생께서 직접 시도해보시고 그 반대로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면 믿지실 것도 없지 않겠소 그렇게 하면 서로 맞대놓고 거북한 말씀을 안 하고도 쌍방이 다 좋게 될 것 같은데 어떻소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어 그야 불가 투어 시간의 문제지요 오늘 저녁에 제가 소호의 갈터이니 그 후 선생 숙소로 찾아가 뵈면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지금은 그냥 가기로 하겠소 억지로라도 이를 성사시키려고 내가 화끈 달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의견에 잔성하죠 그럼 오늘 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이리하여 스트라이버는 방향을 돌려 은행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그날 밤 늦게 열 시경이나 되어 로리가 찾아와 보니 스트라이버는 일부러 흐트러 놓은 듯한 서류 속에 파묻혀 오늘 아침에 문제 같은 건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로리를 보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놀라는 기색마저 보였다 그는 온통 자기 업무에 빠져 있었다 이 착한 심부름꾼은 상대방의 화제를 문제점으로 접근시키는데 반시간 이상이나 헛수고를 한 끝에 겨우 이렇게 말했다 소호에 갔다 왔소 소호에 갔다 왔다구요 스트라이버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아 참 깜빡 잊었었군 그래 그 결과 그러자 루리가 말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소 내 의견이 확인된 셈이니 난 내 충고를 되풀이 해야겠소 그러자 스트라이버가 최고의 우정이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내 단언하건대 그건 선생을 위해서나 그 불쌍한 여자의 아버지를 위해서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대개 일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난 확신합니다 이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두십시다 오하니 벙벙하여 로리는 멍하니 스트라이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스트라이버는 이를 잡쳐놓은 그의 머리 위에 관영과 인내 선의의 빗발이라도 쏟아 부으려는 듯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그를 문쪽으로 떠다 밀어버렸다 영감님 아무쪼록 경험을 잘 살리십시오 그까짓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로리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밤거리로 나와버렸다 스트라이버는 자기 소파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13장 무뚝뚝한 사나이 어디선가 시드니 카턴이 빛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네트박사들 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1년 내내 박사댁에는 자주 드나들었으나 언제나 똑같이 무뚝뚝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빈들빈들 겉돌고 있을 따름이었다 기분만 나면 이야기도 곧잘하는 사람이었으나 숙명적인 어둠으로 뒤덮인 그 호탕 무쌍하고 유유히 떠도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숨은 빛은 가려져 버렸다 그러나 마네트박사댁 주위의 거리라든가 그 거리에 바닥을 이루고 있는 무심한 돌 같은 것에 대해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 술을 마셔도 순간적인 쾌락조차 느껴지지 않는 때면 그는 밤마다 그 집 주변을 침울한 가슴을 안고 갈 곳 없이 방황했다 황량한 새벽 햇살이 주변을 서성대는 외로운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것도 수없이 여러 차례였다 그런 때면 그는 첫 햇살이 힘차게 솟아 나와 교회당 첨탑이나 드높이 솟은 건물들을 내리지어 새벽역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아사갈 때까지 마치 새벽의 정막이 평소엔 망각되고 또 도달될 수도 없는 보다 달가운 어떤 감각을 그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기라도 하는 듯이 줄곧 서성거렸다 템플 코트에 있는 그의 버림받은 침상은 요즘 전보다도 더 주인을 맡기 힘들었다 때로 침대에 몸을 던지는 때에도 그는 이산분도 채 못되어 다시 튀어 일어나 박사대 근처를 방황했다 8월의 어느 날 스트라이버가 자기 동료에게 그 결혼권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로 했음 이라는 쪽지를 보낸 다음 시골 대본으로 그 간절한 가슴을 옮긴 무렵 그리고 런던 시내 거리마다 보이는 향기로운 꽃들이 최악의 경우에 있는 자에겐 경사를 병든 자에겐 건강을 늙은이에겐 젊음을 얻게 할 무렵 시드니 카톤의 발걸음은 여전히 그 거리의 도를 밟고 있었다 지양없이 망설임만을 계속하던 그의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띈 그의 발길은 마침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박사댁 문앞으로 인도했다 그는 2층으로 안내되었다 마침 루시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루시는 지금까지 그와는 서먹서먹한 사이였으므로 그가 옆 테이블에 자리잡는 것을 보자 다소 거북함을 느끼며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선 평범한 잡담을 두어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 평소와는 다른 기색이었다 카던씨 몸이라도 편치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활 자체가 마네티양 건강가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방탕한 생활로 아니 그런 방탕한 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늘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늦었 늦었 늦었다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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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어요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뿐이죠 그는 그는 테이블에 잊지 않고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마네티양 아가씨에게 말씀드린다는 생각에 그만 가슴이 벅차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카톤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카톤씨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기꺼이 듣겠어요 잠시 후 그는 얼굴을 들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제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겁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옛날 어렸을 적에 이미 죽어버린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던 그날부터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카톤씨 선생님 생애 최고의 시절은 이제부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분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해요 마네트 양 그건 아가씨의 생각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제 마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말씀만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이 사나이가 일체의 희망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대화를 연애 때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끌어 갔다 마네트 양 만일 아가씨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나이의 사랑 자포자기한 인간 쓰레기에 주정뱅이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무 쓸모도 없는 가련한 사나이의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다면 그날 그 시간이야말로 그 사나이에게는 행복이겠지만 그 대신 아가씨에게는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드릴 것이며 아가씨의 기분을 망치고 아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가씨를 그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저에게 다정한 감정을 가지실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가씨의 호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카톤씨 그런 감정을 떠나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순 없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을 보다 훌륭한 길로 다시 인도해 드릴 순 없을까요 선생님의 고백에 제가 보답해 드릴 길은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생님의 고백이란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제가 돌려드릴 순 없을까요 시드 시드니 카터는 고개를 잡았다 아니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네트 양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가씨 아가씨께서는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전부를 해주신 것이 됩니다 아가씨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것은 아가씨가 제 생명 제 영혼의 마지막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버님을 모신 아가씨의 모습과 아가씨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보고 저의 옛 모습 세계는 영영 죽어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옛 모습이 다시 가슴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알게 된 후부터는 두 번 다시 느끼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자책감에 고민도 하게 되었고 영원한 침묵에 잠긴 것으로 알았던 옛 목소리 나의 분발을 강요하는 옛 목소리가 소군대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노력하자 새 출발을 하자 대망과 방탕을 털어버리자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자 막연하나마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낱 꿈이었습니다 모두 다 꿈입니다 부질없이 끝난 꿈 잠자리에서만 꿀 수 있는 꿈이었지요 그러니 그 꿈을 저에게 일깨워주신 분이 아가씨였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카던씨 한낱 꿈으로만 끝내고 말건가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그분으로 만들어주신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전보다 더 불행해지셨다고 하니 그게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마네트 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가씨 탓이 아닙니다. 제 자신만 똑똑했더라면 저를 제기하도록 해주셨을 분이니까요. 저를 더욱 불행케 만드는 원인일 수는 없지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의 마음은 저에게서 기인한 것이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좋으시다면 다소나마 제가 선생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란 마네트 양, 그 말씀을 드리러 이곳에 온 것이니 저로 하여금 저의 그릇된 일생이나마 그 생애를 통해 제가 아가씨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는 그 추억만은 지니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가씨께서 저를 위해 슬퍼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제 뼛속에 사무치고 있다는 그 추억이나마 평생토록 지니고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카톤 씨, 제가 지성을 다해 몇 번이고 간청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보다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네트 양,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을 믿으라고 제게 부탁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자신 이미 증명이 끝난 것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가씨에게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그다이 이야기는 어서 집어치워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날을 회상할 때 저의 일생의 마지막 비밀이 아가씨의 순결한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아가씨의 가슴 속에만 고이고이 담겨 있다고 저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루시 마네트는 마음이 어수선해진 모양인지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다시 계속했다. 카톤 씨, 그 비밀은 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것이기에 저는 그것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축복 있으시기를 빕니다. 시드니 카터는 루시 마네트의 한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대고 나서 문쪽으로 발을 옮겼다. 마네트양, 앞으로 지나가는 말로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단 한마디라도 되풀이하리라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렵니다. 아가씨에게 감사드리며 저로 하여금 그 추억을 갖게 해주신 아가씨에게 축복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애의 마지막 고백이 아가씨의 마음 속에 고이고이 옮겨졌다는 그 추억을 저는 간직할 것입니다. 제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있어 아가씨께서 명랑하고 다복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는 평소의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그 얼마나 자포자기의 생활을 해왔으며 그 얼마나 자기를 눌러왔고 그 얼마나 방탕의 길을 걸어왔던가를 생각할 때 뼈저리게 슬픈 마음에 잠긴 루시 마네트는 불쌍한 그를 위해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시드니 카턴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음을 진정하시죠. 마네트 양 저는 아가씨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실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는 스스로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괄시할 수 없는 야비한 친구 야비한 습성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배나 다름없는 즉 아가씨의 순결한 눈물에 합당치 않은 방탕한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진정하십시오. 그러나 저의 외모는 지금까지 봐오신 그대로일 것입니다만 아가씨를 대할 때만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네 믿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간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면 아가씨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또 아가씨와는 천지에 차가 있는 방문객을 아가씨가 맞지 않으셔도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들 소용없을 줄 알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가씨와 그리고 아가씨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신다면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끈 새로운 끈 마네티 마네티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안녕히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신다면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신다면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신다면 좋은 날 ria